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비상대책 TF를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발족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안성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 TF단장을 겸임하고 12명이 소속 부서원으로 배치됐습니다. 향후 저출생 극복 TF는 그동안 중복적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온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최근 제한된 주거와 돌봄 대책 등을 토대로 오는 3, 4월 안으로 경북형 모델을 만들어 시범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